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저기 저기 여기 기도수 씨 아내 승서라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웃는 거 봤어? 젊고 예쁘고 외국인이어서 피의자가 돼야 되냐? 알리바이 입증된 거야 예쁜 거 인정하시는 거네 그 친절한 형성의 심장을 가져다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저 거기 없는데요 그럼 어딘데요? 졸지 말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오?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오?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?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?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